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렴한 비용으로 드라마틱한 디자인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종암동 현장에서 사용했었던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도배지 마감을 많이 벽면에 할 텐데 내구성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필름을 작업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필름 작업을 하면 어차피 벽면에 약간의 묶음 작업이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필름으로만 다 가지 말고 똑같은 필름이지만 템바보드 그 다음에 거울 이 두 가지 요소를 넣어주면 비용 대비 전체적인 공간이 좀 볼륨감도 있고 디자인이 좀 더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현관을 딱 들어왔을 때 평평하게 모던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린다고 하면 템바보드 거울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용이 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템바보드 가격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 이 거울 가격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이런 복도 같은 공간에서 많이 우리가 연출되는 게 바로 도어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히든 도어들 막 인기 많았잖아요 히든 도어로 하면 이렇게 보시면 벽체가 평평한데 이렇게 보면 도어가 열리는 거죠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보통 벽체에 목공 작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벽면 전체를 다 수평 잡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그 어떤 합의점이 바로 9mm 문서원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9mm 문서원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 연출을 해줘서 멀리서 봤을 때 이 복도가 이렇게 최대한 평평하게 조금 더 뒤로 살짝 가보시면 느껴지는 게 이 공간 자체가 그 9mm만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9mm 문서원 몰딩 같은 경우도 실제 도어를 교체하는 비용 플러스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만 주면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격 대비 굉장히 극적인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필름 작업입니다 필름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해서요 측면은 필름 작업을 한 공간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도배지를 한 공간입니다 두 개가 굉장히 극명하게 보일 텐데요 벽체 마감자 중에 가장 싼 마감이 도배지예요 근데 하지만 요즘도 도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도배하기 전에 밑 작업하고 거기에 퍼티 작업하고 면 갈고 그다음에 초배지하고 도배하면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벽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목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예 과감히 필름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그레이 우드 계열로 벽체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목공 작업 후에 필름 작업을 진행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벽면 작업을 쭉 목공으로 하면서 동시에 필름 작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필름 작업을 하면 좋은 게 가격은 도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디자인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상부에 보세요 몰딩이 없고요 하부 보세요 몰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필름이기 때문에 상하부에 별도의 몰딩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대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목공 작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항상 염두에 대는 게 타는 김에 간접 조명 만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의 무드를 굉장히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정에서 이런 다운라이팅이 아니라 천정으로 치는 업라이팅 그다음에 측면으로 나오는 사이드 라이팅 같은 것들을 역시 비용을 크게 들지는 않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접 조명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이 천정 한번 볼게요 이게 실링팬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도 많이 써요 거실에 왔을 때 실링팬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근데 여기 같으면 어차피 조명이 들어가야 될 공간인데 그 공간에 실링팬으로 공기 순환도 시키고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도 같이 가져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가격 대비 드라마틱한 디자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공간 그대로 보시면 바로 바닥재입니다 올고다라고 하는 제품에서 나온 강마루인데요 패턴 자체가 넓고 큼지막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타일을 깔았다는 느낌이 연출이 돼요 내구성도 좋고 시공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강마루보다 가격이 평당 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밖에 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 마감재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공간을 좀 더 더라이테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작가구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는 곳에서는 다 수납으로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장이라고 해서 오픈된 공간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요소 하나가 어떤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보다도 조금 더 이 공간을 잘 연출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작가구 만들 때도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다 오로지 수납, 서랍, 여다지로만 아니라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도 일반 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가구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보통 20에 30만원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어떤 디자인적 포인트로는 도움이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디자인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세면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케아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이케아는 아시다시피 가성비 되게 좋은 제품이잖아요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보신 것처럼 수납도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아래에 수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정도의 수납공간이 확보되면서 탑불형 세면대를 활용하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도 꽤 유럽 느낌이 나는 라는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젠다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요 대리석으로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대리석을 갖다 넣으면 무조건 이 벽체 타일하고 다른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런 졸리컷이라고 해서 모서리 마감을 깔끔하게 하는 형태를 타일 작업자한테 요청하면 가격은 조금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일체감된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가격 대비 되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바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막 타일 비싼 거 쓰고 변기 비싼 거 쓰고 나서 이런 하드웨어들에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게 보통 수건거리, 휴지거리 이게 하나에 6만원, 3만원, 4만원 짜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세련된 제품을 쓰면요 우리가 욕실에서 굉장히 세련된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방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벽체를 이미지홀로 만든다고 했을 때 벽체 목공 작업을 하고 거기에 필름을 붙이고 조명을 넣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벽체 도배지는 그대로 도배 작업을 해서 비용이 증액되는 게 없이 똑같은 도배 마감을 해주면서 저희가 제안 드렸던 건 이 제품을 찾아 드렸습니다 이미지홀 느낌이 나면서 동시에 조명까지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껐다 껐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조도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 이동할 때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꼭 인테리어적으로 목공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들로도 공간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목공 작업을 하고 전선 배선 작업하고 조명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비용보다 실제 이 프레임을 하나 사는 게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역시 디자인적으로 내가 이미지홀 같은 느낌과 조명을 연출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인테리어 하신다고 했을 때 예산은 누구나 한정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조그마한 틈들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공간을 좀 더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번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공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